구독! 좋아요! 아름다워! 맛있겠다! 지우야 너 뭐하냐? 어? 혀가 어디 가는데? 나 친구들이랑 축구하러 가려고. 축구도 못하면서 무슨 축구를 하러 가는게? 난 초청박사 축구박사다! 으이구... 근데 너 뭐 마셔? 냉장고에 보니까 맛있는 우유가 있더라고. 이거 마실라고. 우유? 우유 나도 마실래? 우유 먹고싶을떠롱! 근데 우유가 하나밖에 없다. 미안! 뭐? 하나밖에 없어? 아이 참... 어? 저거 뭐지? 어? 뭐가? 으아하! 으응? 으흠! 으흠! 잘 먹었다! 하하하! 아아? 씨.. 다할척에 hopeful 아.. 이건 유통기하지? 으흐흐흐! 축구하러 가야지! 흐흠 zeggen 쑈! prü는 누구친구? 바로 내 친구! 으흐 brakes! 오늘은 내가 무조건 덕 고르는 것인가? 아 잠깐만 아 배가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안되겠다 화장실 가야겠다 아 화장실 어 화장실 어딨지? 저기 화장실이다 아이천 참견? 네 다른 화장실 아 나온다 안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 조금씩 까니까 좀 낫다 아 됐다 하나님 부처님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시우랑도 생좋게 지낼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녕 어 좀 낮았다 아니다 아 배 아파 안되겠다 그냥 빨리 집에 가야겠다 내공 어디 갔죠?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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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맛 남았다 응성아 힘내자 할 수 있다 계란이 왔어요 야 굵고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아니요 무슨 계란이 엄청 싸 아 되게 싸 아 싸긴 뭘 싸요 한마디로 그냥 싸 그냥 싸요 안 싸요 안 싸요 아이 참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럴 바에 그냥 뛰어가는 게 낫겠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방구 할 때마다 방구가 나 흠 아 근데 배 아프다 아 너무 웃기다 아 근데 배 아프다 어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핏 이제 거의 다 왔다 효가 어 시우야 여기서뭐하는데 난 어디 갔다오냐 난 슈퍼 갔다오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아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팠어 빨리 집에 가서 화장실 가려고 응? 그래! 시우야 니가 먼저 가서 엘리베이터 좀 접어놔라 그래 시우야 엘리베이터를 좀 열어놓고 있어 시우야 시우야~~!!! 노램 시우야 너 안 돼 있냐? 오 나 안 돼 있다 나 지금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빨리 좀 맞추면 안 되냐? 안 된 것 같은데 뭐 하는데? 오 나 그냥 안 돼 있다 시우야 나 이러다가 근육이다가 쌀 것 같은데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럼 뭐 나도 어쩔 수 없지 네 방에다 싸야겠다 얼른 주러와서 싸라 남의 거 뺏어 먹으니까 벌 받은 거다 혀가 진짜 거의 죽을 뻔했다 그냥 싸게 뒀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평소에 유통기한 같은 걸 이렇게 잘 보나? 앞으로 유통기한 잘 확인하고 먹을때럼 쪼!